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이 p1이라는 라우터와 p2라고 하는 라우터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. 파일로 분리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에요. 자 그럼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저는 라우츠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. 라우츠라는 디렉토리에다가 p1.js라는 파일을 만들고 저 p1.js에다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거를 그대로 컷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. 자 그런데 p1.js를 제가 모듈로 만들 건데 아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죠. 그리고 require라고 한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라우츠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p1.js 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렇게 됐을 때 p1.js가 실행이 될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p1.js에 express라고 하는 모듈을 쓰고 있는데 그 모듈은 app 라우츠.js에는 존재하지만 p1.js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별도로 require를 해줘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p1.js도 express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 p1이라고 적혀있는 이 변수 이름은 더 이상 p1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못생긴 이름을 그냥 얘는 라우트니까 그러면 얘를 라우트로 바꿉시다. 그리고 export 모듈 export 하고서 라우트라고 해주면 여기 있는 이 p1은 보시는 것처럼 export 라우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p1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. 자 복습 차원에서 다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제가 다시 컷해서 이번에는 p2.js라는 파일에 붙여넣기하고 그리고 require를 통해서 라우트에 p2라고 한 다음에 p2.js의 p2 부분을 우리는 라우트로 또 바꿀 수 있죠.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. 모듈 모듈 export 라고 하고 라우트 라고 하면 또 분산이 된 거죠. 그렇게 하고 p2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동작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라우트들은 라우트라는 디렉토리에 각각의 파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. 한번 해볼게요. 자 음 지금 해보니까 제가 또 하나 실수를 했네요. require를 안 했어요. express require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? 자 p2 열리고 p1 열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럼 물론 우리가 상당히 복잡한 개념들을 사용을 했지만 우리의 app 라우츠.js 라는 파일은 훨씬 더 단순해졌단 말이에요. 여기 있는 p2.js p1.js 가 각각 100개씩의 라우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200개의 라우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 복잡도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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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ale